여기서는 좀 걸어가서 제 앞을 보여줄게 여기도 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 미끄러워 이거 동물발자국이잖아 맞잖아 아까 내가 여기까지 차를 끊고 들어왔었거든 봐봐 눈 쌓인 것이 지금 어... 이런데요 이런데 어벌라 커블디 음... 찾았다 찾았다 어...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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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따 ener 바람 C다 C 으음 으쯧 가보 Instant erg 이제부터 가볼까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음 이게 지금 땅을 밟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땅이 밟은 거 아닌데 조금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아 뽁뽁 빠져 뽁뽁 빠져 뽁뽁 빠져 아 이것도 이걸로 됐네 여기를 누가 왔다 갔나 와 봐 와이야이야 열어졌네 여긴 열어졌네 여기로 다시 끌을게 조금 더 다시 신고 나갑시다 아까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왔다 갔긴 했네 여기 한 번 가보자 어벌 나게 조용히 해본다 근데 여기 안에가 너무 조용히 해 이게 너무 조용히 해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 널브러져 있었지 내가 지금 가지런히 해 놓은 건데 방금 소리 뭐지? 혹시 들은 사람 클립 얼른 지금 따 봐요 클립 지금 혹시 한 번 따 보십시오 클립 얼른 따 봐요 뭐 이상한 소리났었는데 이렇게 앞에 보여 이렇게 앞에 보여 미쳤다 불 켜기잖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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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기잖아 뭐가 많이 있어 뭐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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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빗 같아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있어서 툭툭 소리나더니 소리나 방금 들은 사람 뭐야? 와.. 나 학살 못 보셨는데.. 누구야? 형 들은 사람 많잖아 툭툭 소리도 그거에다가 뭐라 우우라 뭐라 하던데? 이 소리 이 소리 방금 이 소리 이 소리 이게 최대 밝게 됐다 진동 이건 방금 전에 이 소리 형 가만히 있지? 여기 방인데? 여기 아까 말 차고 있던거 누군가 여기 살고 있는거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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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서 나왔네 발자국이 지금 일이 이어졌어 지금 여기는 보면 동물발자국 그리고 여기 요거 요거 여기 계단에.. 여기 발자국 봐봐 이게 지금 사람 발자국이거든 저기까지 나아져있어 지금 뭐야 근데 여기 여기 계속 가도 맞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불 좀 세게 비칠게요 여기 사람 여기를 왜 간거야 잠깐만 뭐 있을까 여기에 뭐 없는데 나 다시 우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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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앞에 좀 이따 가는 것도 일이다 와 비늘이 찢어져 또 시끄럽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퐁다리 다 찢어져 좀 이따 다시 여기 여기 삼육옥광도 있었네 여기 삼육옥광도 있었네 수진이는 괜찮아지 여기 삼육옥광도 있었네 뭐야 방금 말 자국 소리 뭐지? 누구 있냐? 이건 창문 소리고 분명히 있었네 분명히 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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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만 다녔는 그런 느낌이야 밟기를 계속 밟게 하면은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빨리 나갖고 피로할때만 뭔가 자꾸 숨어 다니는거 같네 진짜 사람일까? 뭐야? 여기서 나가 2층 한번 올라가 보자 별거 없네 혹시 근처에 있으면 좀 나와봐 우산 위에서 한번 올라가 우산 위에서 한번 올라가 우산 위에서 한번 올라가고 우산 위에서 목소리 우산 위에서 잘 이걸 다가고 우산 위에서 잘 입어온 우산 위에서 폭발을 하려 사라지고 있네 어? 뭐야 한층 더 있어?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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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소리 자 피그덕 소리 뒤에 뭔 말 소리가 들려 일정한 소리로 잘 들어 봐 지금은 안나? 학생들 어디있지? 내가 처음에 돌아왔던데 그 어디지? 이거 뭐야? 피 아니지? 이거 뭐야? 아니지? 농무리 같지? 내 거 봉다리 어디갔어? 뭐지? 누구 있냐? 내 봉다리 바람에 날라 이거 팽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없어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없어요 와 신발 여기 하나밖에 없구만 진짜 패션 거짓이야 우와 뭐야? 야 이거 애기 발자국이잖아 봐봐 애기 발자국 요거 봐봐 요 애기 발자국 이게 내 발자국이고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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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잠깐만 이거 배터리 두칸밖에 안 남아있다 여기가 보면은 배터리 두칸밖에 안 남아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 못더라 여기 뒤에도 봐봐 여기가 있고 저 뒤에도 있어 보이잖아 여기 있고 저 뒷칸도 있고 여기 있고 뒷칸도 뒤로도 이렇게 더 있고 여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기를 다 돌 수 있고 그런것이 그렇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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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